교과서 112쪽에 있는 문제부터 쭉 한번 풀어봅시다 1번에 1차함수 그래프를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과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을 구분하시오 결국에는 뭐에요? 결국에는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함수 그래프에서 기울기 a가 0보다 큰 경우랑 0보다 작은 경우를 나누는데 0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고 기울기 0보다 작을때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죠 그래서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면 되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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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뭐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0보다 크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가 될거에요 이렇게 구분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쪽으로 넘어갑시다 113쪽에 1차함수에서 그 그래프가 서로 평행한 것을 찾아 선을 연결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y는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하고 y는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 두개가 있어요 첫번째 평행하려면 어떻게 돼? 평행하려면 1차함수에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돼요 이렇게 두번째 일치하려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야 돼요 세번째 한점에서 만나려면 우리가 좀 정리를 합시다 한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 평행한 것을 지금 확인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 같고 y절편은 다른거니까 1번 2번 1번 기울기 같은게 여기 오른쪽 중간에 있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은 다르니까 평행할 수 있어요 두번째 y는 4x 플러스 4 오른쪽 아래 세번째 얘랑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은 다르니까 평행할 수 있는거고 마지막 남은거 세번째랑 오른쪽 위에 첫번째 기울기 같고 y절편은 다르니까 평행할 수 있겠죠 기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3번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식을 구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합시다 y는 ax 플러스 b에서 여기서 기울기를 뭐라그랬죠 기울기 기울기는 여기 1차항의 계수 a 그 다음에 y절편을 우리 뒤에 있는 이 상수항 b 그 다음에 x절편은 마이너스 기울기분의 y절편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를 결정하는건 기울기랑 y절편이잖아요 자 3번에 1번 기울기 마이너스 2고 y절편 3이니까 그냥 여기 a자리에 마이너스 2 y자리에 3 나오면 되니까 얘는 y는 어떻게 되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고 2번은 y는 3분의 2x 마이너스 1 되겠죠 y절편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114쪽에 1차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하여 1차함수식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어 지금 우리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요 기울기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기울기는 우리 구하려면 x증가량 분의 y증가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두 점을 이용하면 되겠죠 가장 무난한게 절편입니다 여기 보면은 y절편이 2니까 0,2 지나가고 x절편이 3이니까 3,0 지나가죠 여기 두 점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x증가량 분의 y증가량이 이용하면 되는데 x증가량은 y증가량의 증가량은 오른쪽에 있는 값에서 왼쪽에 있는 거 빼는 거예요 x증가량은 3에서 0 빼는 거고 y증가량은 0에서 2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3분의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예요 이게 기울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절편은 이미 얼마라고 나와있어 y절편은 y절편은 2잖아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그래서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y절편이니까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다음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일체함수식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제 114쪽에 5번 다음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일체함수식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1번에 기울기 마이너스 3이고 한 점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겠죠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기울기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y는 어떻게 되겠어요 y는 ax 플러스 b에서 여기 a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a자리가 기울기고 b자리가 y절편이라고 했죠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자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3이니까 거기다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x고 y절편은 몰라요 플러스 b라고 두는데 여기 마이너스 1,2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2를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x자리에 마이너스 1, y자리에 2 넣으면 되잖아 y자리에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3이죠 여기 플러스 b일거니까 따라서 b는 얼마가 되겠어요 3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b자리에 넣어주면 결론적으로 1번의 1차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제 2번 1차 함수식 1차 함수식 y는 2분의 1x 플러스 4의 그래프와 평행화돼 얘랑 평행화된 말은 뭐야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야 기울기가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식도 어떻게 돼요 아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2분의 1이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식도 얘랑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평행화면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죠 평행화면은 기울기는 같고 y절편만 달라야 돼요 y절은 달라야 돼 이렇게 이거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x 플러스 4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도 2분의 1x까지 맞을 거야 근데 y절편은 4가 아니고 다른 값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2, 마이너스를 지나간대 그럼 여기에다가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겠죠 똑같이 y자리에 마이너스 2 넣고 x자리에 2 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2죠 결론은 뭐예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는 계산하면 1이잖아 1 플러스 b니까 결론적으로 b는 얼마가 되겠어요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을 b자리에 넣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식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요런 식으로 해서 1차 함수식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115쪽 115쪽에 6번하고 7번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6번 다음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식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1번 2점 2점이 나오네 2점이 주어질 때 1차 함수식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두 점이 첫 번째가 1,4하고 두 번째 점이 4,13이래요 자 그럼 결국은 1차 함수식이라는 게 뭐예요 기울기하고 한 점을 알면 된단 말이야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 증가량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빼라고 했죠 4에서 1 빼고 그 다음 y 증가량은 오른쪽에 있는 y값에서 왼쪽에 있는 y값을 빼면 되죠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분의 9죠 그래서 기울기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 구하고자 하는 함수식 y는 어떻게 되겠어요 y는 3x 플러스 y절표는 몰라야 b가 되겠죠 근데 1,4하고 4,13 둘 중에 하나 둘 다 지나가니까 둘 중에 하나 대입하면 난 1,4를 대입할래요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입하면 여기다가 사놓고 1 넣으면 되니까 4는 1 넣으면 3 1 곱하기 3이 3이죠 b니까 결국은 b는 얼마가 되겠어요 b는 1이 되겠죠 b 자리에다가 1 넣으면 결국은 구하고자 하는 함수식 y는 3x 플러스 1 되겠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2번 2번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2번은 마이너스 2,4하고 2, 마이너스 2를 지나가는 거예요 2, 마이너스 2 결국은 똑같이 기울기를 구해줘야 되겠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x 증가량 오른쪽에 있는 x 값에서 왼쪽에 있는 x 값 마이너스 2 빼야 되고 그 다음에 y 증가량은 오른쪽에 있는 y 값에서 왼쪽에 있는 y 값 4를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거 4분의 이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야 이 기울기야 구하고자 하는 함수식 y는 마이너스 2분의 3x고 y 좌표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걸 b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2,4하고 2, 마이너스 2 둘 다 지나가니까 둘 중에 하나 대입하면 되니까 선생님이 이거 오른쪽 거 대입할게요 오른쪽 게 뭐예요 2, 마이너스 2죠 이거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다 2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2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이왕 시키면 b는 1 되겠죠 b 자리에 1 넣으면 결국 구하고자 하는 함수식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7번 절편이 주어지는 경우 일제함수식 오하여라 x 절편이 3이란 말은 얼마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7번에 3,0을 지나간단 말이고 y 절편이 1이란 말은 0,1 지나간다는 거지 결국 두 점을 지나는 일제함수식 구하는 거랑 같죠 먼저 뭐부터 구해줘야 돼요 기울기부터 구해줄게요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 0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그러면 함수식 y는 어떻게 되겠어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b가 되는데 여기 y 절편이 얼마라였어요 y 절편 y 절편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b 자리에 1 넣으면 결국 함수식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b 1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1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네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16쪽 거기 8번 한번 볼게요 이제 1차 함수 활용을 하는 건데 별건 없고 주어진 문제 상황을 보고 함수식을 세우면 돼요 x 값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y는 ax 플러스 b 꼴로 함수식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8번 한번 읽어볼게요 기온이 0도일 때 소리의 속력이 331m이고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속력은 초속 0.6m씩 증가한다고 한다 축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속력은 얼마예요? 속력이 0.6m 증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2도씩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 속력이 0.6 곱하기 2만큼 증가하겠죠 3도 증가하면 0.6 곱하기 3이니까 쭉 가서 x도씩 증가하면 단위는 생략할게요 0.6 곱하기 x만큼 증가하는 거지 결국 0.6x 결국에는 뭐야 이게 증가하니까 0.6 곱하기 x니까 0.6x 증가하니까 0.6x 더하기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1번에 관계식을 세우세요 기온이 x도일 때 소리의 속력을 초속 ym라고 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초속 y는 어떻게 되겠어? 초속 y는 기온이 x도일 때 기온이 x도일 때 초속 y가 되는 건데 기온이 x도라는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0도일 때가 얼마예요? 0도일 때가 331m였어 초속 근데 x도시 되려면 x도시 상승해야 되잖아 x 상승하면 여기에 상승하면 0.6x만큼 속력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더하기 0.6x만큼 더해지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초속 331m는 기본 세팅값이고 거기에 대해서 1도시 올라갈 때마다 0.6 2도시 올라가면 0.6 곱하기 2 x도시 올라가면 0.6 곱하기 x니까 0.6x만큼 올라가는 거지 처음에 기본 속력이 331m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y는 331 더하기 0.6x죠 그럼 이렇게 써도 되고 y는 0.6x 더하기 331이라고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기온이 15도일 때 소리의 속력 그럼 결국엔 x가 얼마일 때야 x가 15일 때야 x가 15일 때 이거 계산하는 거니까 y는 331 더하기 0.6 곱하기 15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하면 y는 331 더하기 이거 계산하면 9가 됩니다 9 자 그래서 34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소리의 속력이 얼마다? 초속 340m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9번 어떤 환자가 1분에 1분에 4ml씩 들어가는 링거주사를 맞고 있다 1000ml가 들어가 있는 링거주사를 맞기 시작하여 x분후 병에 남아있는 링거액을 y양이라고 할 때 양을 yml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결국은 뭐예요 1분에 링거주사가 1분에 4ml씩 환자한테 들어가고 있잖아 그럼 2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는 생략할게요 4 곱하기 2고 3분일 때는 4 곱하기 3이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x분후면은 환자가 4 곱하기 x니까 4x만큼 맞을 거야 근데 여기에서 병에 남아있는 링거양이잖아 그럼 1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병에 남아있는 링거양 y는 원래 1000ml가 있었어 근데 x분후에 환자가 맞은 양이 4x만큼 맞았겠죠 그럼 이게 4x만큼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빠져나가야지 남아있는 양을 계산하고 맞은 양은 4x인데 남아있는 링거양은 1000ml에서 x분후에 4x만큼 빼야 되겠죠 그래서 1000-4x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링거양을 담았는데 걸리는 시간 링거양 담았는다는 말은 남아있는 양이 얼마래 y가 0이라는 거예요 y가 0 x절편 구해달라는 거랑 약간 비슷하다 그치 y의 0이니까 0은 1000-4x죠 그래서 4x가 어떻게 되겠어요 4x가 1000이죠 따라서 x는 얼마가 되겠어요 250이죠 결국에는 몇분후 250분후 결국에는 250분 후에 250분 이렇게 합시다 담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50분이다 또는 시간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으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4시간 10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10번 10번에 오른쪽 섭씨온도를 화씨온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다음 모레면에 답하여라 일반적으로 우리 동양권에서는 섭씨온도를 쓰는데 서양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화씨온도로 씁니다 화씨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단위가 좀 다른게 기본적으로 쓰는 단위 기준이 다른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야구할 때 보면 우리는 킬로미터로 하죠 미국은 마일 마일로 몇 마일 몇 마일 이렇게 하고 다른 단위가 좀 많아요 아마 마일하고 화씨온도 이런 것들이 영국식 미국식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10번 10번에 오른쪽 섭씨온도를 화씨온도로 하여 나타낸 그래프에 다음 모레면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1번에 x하고 y의 관계식이야 뭐 어렵게 화씨온도 섭씨온도 하지 말고 그냥 그래프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자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별거 없죠 여기 두 점을 알 수 있잖아 첫번째 여기 왼쪽에 있는 점이 0,32고 오른쪽에 있는 점은 얼마에요 100,212를 지나가지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기울기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는 x 증가량분에 y 증가량이니까 100 마이너스 x분에 얼마가 됩니까 212 마이너스 30이죠 100 마이너스 x 100 마이너스 0이네요 자 100분의 자 위에 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없어지면 210에서 30 빼면 180이죠 18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아마 이게 이거 약분되고 일어나면 5분의 9가 되겠네요 그죠 자 기울기 5분의 9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함수식 y는 y는 5분의 9x 플러스 y 좌표는 모르니까 b죠 근데 둘 중에 하나 대입해야 되는데 y 좌표는 벌써 32였잖아 0,32 넣으면 b값이 얼마가 된다 32라는 걸 알 수 있겠지 b는 32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함수식 y는 5분의 9x 플러스 32가 되겠죠 이렇게 1번 답이 되고 이렇게 1번 답이 되고 자 2번 2번에 섭씨온도가 x죠 그러니까 섭씨온도가 35도일 때 x가 35일 때 80온도 y 깍고 뭐가 달라요 그럼 x에다가 35 넣어주면 되죠 그럼 y는 5분의 9 곱하기 35를 x에다가 35 넣어주는 겁니다 5분의 9 곱하기 35 더하기 32죠 그래서 y는 5,7에 35죠 9,7에 63 더하기 32니까 95가 되겠지 그래서 섭씨온도가 35도일 때 화씨온도는 95가 된다 자 이제 118쪽 스스로 점검하기 소단하는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에 다음 1차함수에서 1차함수에서 그 그래프가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 그 말은 기울기 a가 0보다 크다는 말이죠 기울기 양수인 거 찾으면 되니까 이거 양수고 이건 아니고 음수 이거 양수고 양수니까 1번, 3번, 4번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y는 3x-1의 그래프와 평행하고 아까 얘랑 기울기가 얘랑 똑같은 거야 y는 어떻게 되겠지 y는 3x 플러스 y절표는 모르니까 b고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을 지나간대요 이거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입하면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3 플러스 b고 마이너스 3 넘어가면 b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7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 마이너스 4를 b에 넣으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함수식은 y는 3x-4가 될 거에요 그래서 y는 3x-4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이 그래프와 평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y는 기울기가 얘랑 똑같아야 돼요 3분의 2x고 y절표는 몰라요 근데 x절표는 6이래 그러면 x절표는 6이래 그러면 x절표는 6이란 말은 6,0을 지나간다는 얘기거든 그죠 6,0 대입하면 되니까 y에 0 넣고 x에 6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6 플러스 b죠 계산하면 2 얼마에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4죠 그래서 0은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되죠 그래서 b는 얼마가 됩니까 따라서 b는 b는 4가 되겠죠 4를 여기다 넣은 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4라는 1차 함수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답이 되겠죠 자 이제 오른쪽 4번 한번 해봅시다 두 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2,2를 지나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식을 구하시오 먼저 우리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겠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인데 x 증가량은 어떻게 돼요 x 증가량은 오른쪽에 있는 값 2에서 x값 마이너스 4 빼야 되고 y 증가량은 2에서 마이너스 7을 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거 6분의 9가 되겠죠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는 2분의 3인 거예요 결국은 y는 2분의 3x 플러스 y 접하면 모르니까 b인데 이 두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 대입하면 되니까 2,2를 대입할게요 대입하면 2는 여기다 2넘 얼마예요 2넘이 약분 되니까 3 플러스 b죠 결국은 b는 얼마가 되겠어요 b는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함수식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1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함수의 식을 구하시오 보면은 여기 절편이 나와 있죠 그래서 x절편이 6이니까 6,0 지나가고 y절편이 2니까 0,2 지나가죠 기울기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0에서 순서가 왼쪽에 있는 점이 0,2죠 바꿔도 상관없는데 0,2하고 6,0이죠 이렇게 합시다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 왼쪽에 있는 점을 빼야 되니까 x 증가량은 6에서 0 빼는 거고 y 증가량은 0에서 2 빼야 되요 그래서 6분의 마이너스 2니까 6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이미 y 절편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y 절편이 이미 2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b인데 y 절편이 2잖아요 0,2 대해보면 이게 2가 되겠죠 구하고자 하는 식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2라는 1차 함수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될 거에요 자 이제 마지막 6번 온도는 지면에서 지하 10km 까지는 1km 내려갈 때마다 30도씩 올라간다고 한다 지면의 온도가 10번 다시 마무리 풀이 할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1km 내려갈 때마다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1km 내려갈 때마다 지금 30도씩 올라간다고 했죠 30도 올라간다고 했죠 그치? 2km 단위 생략 2km 내려가면 30 곱하기 2도씩만큼 올라가겠죠 쭉 가서 xkm 내려가면 30 곱하기 x 그러니까 30x만큼 온도가 올라갈 거에요 그죠? 그래서 1번에 관계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어요 결국에는 xkm에서의 온도 y를 물어봤어요 온도 y는 xkm 지하로 내려갈 때마다 xkm 내려가면 30x만큼 증가하잖아요 근데 이미 시작할 때 지면에 온도가 처음에 몇 도였어요? 15도였지 처음에 15도에다가 xkm 내려갔으니까 30x도만큼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식이 이렇게 써도 되고 요거를 y는 30x 플러스 15라고 써도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번엔 지하 10km에서의 온도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x가 뭐야? x가 10일 때 x가 10일 때 y가 구해달라는 거지 그럼 x에다가 10 넘으면 되죠 y는 10 넘으면 30x10 더하기 15니까 y는 315가 되겠지 그래서 온도는 몇 도다? 315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하 10km 결론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하 10km에서 온도는 315도가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118조까지 일단은 오늘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볼게요 자 다음 시간에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